근데 아까 오면서 이게 사실 뭔지 궁금했거든 아... 이거 운세 이런 거 보는 건데 응 미래남짓이었지 아 이거 선택해서 보는 거야?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데? 결혼, 연애운... 뭐하지? 이거? 너부터 해 연애운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? 됐네 오오... 궁금해 내 것도 뽑고 같이 볼까? 응 됐네 왜 미래여친이 안 나와? 어? 먹었다 먹었다 뭐야? 어? 없어져 안 나왔다 아니, 없어 없어 안 나왔어 미래여친이 안 나와 없나 봐 어? 이게 미래여친이 없다네? 하하하하하 어? 어떡해 되게 심각한 상황이야 한 번 더 해볼까? 어, 이거 시그널 아니야? 아니, 존재 자체가 없어 슬프다 어? 두 번 먹었어 진짜 또 먹었어? 어떡해 두 번도 없... 이거 안 되는데...